1. 나르시시스트가 투사를 한다는 증거 2. 나르시시스트가 투사를 한다는 증거 2. 나르시시스트가 투사를 한다는 증거 4. 자신의 문제점을 직면하는 것이 괴롭기 때문에 그것을 남에게 투영 또는 투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프로이트의 쾌락원리에 기반한 가설입니다. 쾌락원리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무작정 쾌감을 추구하고 불쾌감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쾌감 또는 괴로움을 주는 기억이나 생각을 억압해서 무의식 속에 쳐넣거나 그것을 투사해서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라고 믿게 됩니다. 저는 인간이 이런 식으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그런 식으로 회피하면 제대로 번식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연선택은 쾌락 경쟁이 아니라 번식 경쟁입니다. 불쾌감이 진화한 이유는 번식에 손해를 끼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프로이트식 방어기제는 문제 해결을 방해합니다. 인지편향 또는 자기기만 현상이 있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기만 현상을 정신분석과 아주 다르게 진화심리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할 뿐입니다.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인간이 번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기기만에 빠지도록 진화했다고 봅니다. 자기기만이 고전적 합리성 개념에 비추어 보면, 즉 진리추구의 측면에서 보면 비합리적이더라도 생태적 합리성 개념에 비추어 보면, 즉 번식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합리적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반면 방어기제를 끌어들여서 자기기만을 설명하는 정신분석에 따르면 자기기만은 생태적 합리성 개념에 비추어 볼 때도 비합리적입니다. 진화심리학자들은 남들이 비합리성만 볼 때 합리성을 발굴해내려고 기를 씁니다. 저는 과대망상적 자기기만에 대한 진화심리학 가설을 소개한 적 있습니다. 실제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자기기만에 빠짐으로써 과대 광고를 하는 것이 우정시장이나 짝짓기 시장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간이 과대망상 경향을 진화시켰다는 가설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자기기만에 빠지면 우정시장이나 짝짓기 시장에서 그 사람의 인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이 남을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자기기만에 빠지도록 진화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인비아 기제 가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진화심리학 논문들을 열심히 뒤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그냥 제 생각을 정리한 겁니다. 저는 투사 가설에 비해 타인비아 기제 가설이 진화론적으로 볼 때 더 그럴듯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사라는 방어 기제는 대체로 번식에 해를 끼칠 것 같습니다. 어린 자식이 실종되었다고 합시다. 자식이 실종되었다는 생각은 괴로움을 줍니다. 괴로움을 회피하기 위해 그것을 남에게 투사해서 나의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이 실종되었다고 생각하면 자식을 찾아 헤매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단점을 계속 남에게 투사하면 단점을 교정함으로써 발전할 기회를 날리기 쉽습니다. 단점을 교정함으로써 발전할 기회를 날리기 쉽습니다. 자식이 실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을 교정함으로써 발전할 기회를 날리기 쉽습니다.